유의관계라는 게 나오죠. 유의관계라는 얘기는 의미가 뭐하다? 비슷비슷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관계라고 해요. 이 유의관계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높임말과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낮춤말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. 그 다음 비유적 표현과 속어, 속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속된 말이라고 하죠. 속된 말인데 화나다, 화딱지나다 이런 거 있잖아요. 머리, 대갈통 이런 것들이 이제 속어와 관련된 거고 완고거는 우리가 좀 터부시해서 입에 올리기 좀 꺼리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금기라고 하거든요. 금기어라고 하거든요. 그 금기어는 입에 올리기를 좀 꺼리는 말이에요. 그럼 그 금기어 대신에 대신하는 말이 필요하겠죠. 그게 바로 뭐가 된다? 완고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죽다, 변소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야? 금기어가 되고 이 금기어 대신에 대신하는 말, 완고거가 죽다 대신에 돌아가다. 변소 대신에 화장실 뭐 이런 식이 완고거가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이라고 해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전문어라고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암, 암 이러지만 이제 의사분들은 암이라고 안 하고 이제 캔서라고 하고요. 우리는 그냥 뭐 설렁탕에 소금을 넣어서 먹는다라고 하는데 연구원, 연구하시는 분들이 소금을 뭐라고 한다? 염화나트륨이라는 말을 써요. 이게 이제 전문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이죠. 방언, 사투리와 관련된 건데 사투리와 관련된 게 이제 뭐 가위, 가세, 부추, 정구지 뭐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무라고 하는 게 표준어가 되고 뭐가 있을까요? 뭐 무, 우 이런 것도 있고요. 무시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된다? 방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 외래어가 나오게 되는데 외래어는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. 외국어랑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일단 둘 다 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거예요.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는데 외국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걸 우리가 알아. 알아서 우리말로 뭐 할 수 있다?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유어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뭐 한자어도 있겠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크 이런 거는 이제 뭐가 돼? 한자어로 우유로 뭐 할 수 있어요? 바꿀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외국어라고 해요. 그런데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는데 그걸 까먹었어.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라는 걸 까먹고 그냥 우리말처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말처럼 쓰다 보니까 뭐 한자로도 또는 고유어로도 뭐 할 수 없다? 바꿀 수가 없는 걸 우리가 외래어라고 하게 돼요. 그래서 뭐 밀크는 사실은 여러분 밀크는 외국어가 되는 거고요. 뭐 와이프도 역시 뭐가 된다? 외국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. 이건 예시가 좀 적절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외래어는 쉽게 말하면 못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. 바꿀 수 있는 건 외국어고 바꿀 수 없는 게 외래어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오늘 버스가 늦게 와서 좀 지각을 했어 라고 할 때 버스예요. 그치? 버스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바꿀 수 있어? 없어? 다른 말로 바꿀 수 없죠. 커피 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이런 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.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? 외래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밀크나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한 내용이 되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는 어휘, 낱말 단어는 총 몇 가지가 되냐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. 첫 번째가 고유어, 그쵸? 그 다음에 엄마 이런 고유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한 60%를 차지하는 한자어 그리고 이제 뭐가 된다? 방금 얘기했던 외래어.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